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관찰기에 눈길을 둘 때가 있습니다. 주장에는 동조할 수 없을지라도 1월 21일날 태극기가 문재인을 도우미한 역설 야당은 넘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의 주필인 양상훈씨의 칼럼을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상훈 주필이 자신의 칼럼에서 소개한 젊은이들에 대한 관찰기입니다. 그 관찰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양상훈 주필의 칼럼 주장입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에 필자가 만나본 6명의 청년들은 모두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찍은 후보 이름도 몰랐다. 무조건 일본을 찍은 것이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공정 이슈에 민감한 젊은 층이 조국 사태를 보고서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에 표를 준 까닥이었다. 그들은 야당이 싫다고 했다. 왜 싫으냐고 물으니 그냥이라고 했다. 남녀 관계든 정당이든 그냥 싫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싫어하는 본인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거부감은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상훈 칼럼의 주필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아주 저가 볼 땐 핵심입니다. 젊은이들은 야당이 싫다고 했다. 왜 싫으라고 물으니 그냥 싫다고 했다. 이 부분입니다. 또한 양상훈 주필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필자가 만난 청년들도 문재인 정권의 걱정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지지론과 정권 견제론이 팽팽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 양자택일의 상황이 되자 젊은 층은 그냥 싫은 쪽을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젊은 층은 그냥 싫은 쪽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렸다. 코로나와 재난지원금 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몰표였다. 젊은 층에 이 거부감을 그대로 두면 한국선거는 권력평가의 본뜻을 잃게 된다. 선거가 두렵지 않게 된 권력은 못하는 것 안하는 것이 없다. 선거 이후 민주당의 폭주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라와 국민은 물론이고 권력 스스로에게도 해롭다. 여기까지가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아주 논쟁이 됐던 주장입니다. 그러나 양주필의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어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두고 양상훈 주필이 자신의 관람에서 6명의 청년들과 만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냥 야당이 싫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야당이 싫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시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상훈 주필의 논쟁적인 칼럼에서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오늘 방송에서는 젊은 층에 대한 관찰기에만 주목하겠습니다. 그냥 싫어요. 그냥 야당이 싫다고요. 그냥 태극기 든 사람들이 싫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입니다. 그냥. 그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은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본능이 작동한 것을 뜻합니다. 그냥은 합리가 작동하지 않고 본능이 작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은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본능이 작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본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후자후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와 같은 것을 깊게 생각해 보는 2차 사고, 3차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이란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1차 사고만을 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차 사고의 특징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좋다, 싫다, 이겁니다. 2차 사고의 특징은 파급효과를 생각하고 검토하고 이것에 맞춰서 올바른 행동이 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뜻합니다. 젊은 날부터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인간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투표 과정을 통해서 정치집단을 선택하고 그 집단이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흥하는가 망하는 것은 그 정치집단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치집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합리, 이승, 논리보다는 그냥 본능에 맡겨버린 거죠. 다시 이런 말씀드리면 오늘날 수많은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익명의 사람들이 시장에서 교환을 당해서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24시간에 비유하면 아주 짧습니다. 퇴근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도주의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드글라스 노을스 교수의 주장이 따르면 인류 역사를 전편 수만 년, 수십만 년을 24시간에 비유하게 되면 23시간 57분 동안 아주 작은 규모의 소규모 집단 속에서 경제 문제를 다급자족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가격에 따라서 누군가하고 얼굴과 성을 모르는 사람과 교환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것은 3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생활에는 익숙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조직 질서에는 익숙하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거대한 익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시장 질서 이른바 자생적 질서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교환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과 합립을 동원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싫어요라는 그런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마켓이나 시장 경제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의 효과를 따져보지도 않고 보수적 정책이나 제도나 정치적 집단을 좋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파적 정책이나 우파적 제도나 우파적 정치적 집단을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본능은 그냥은 본능은 좌파적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정치적 집단을 좋아하는 쪽으로 이끕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좌파적 정책이나 제도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직점들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좀 암울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칙칙한 색깔들이 지배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앞날에 칙칙한 것은 유감이고 안된 일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절대로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본능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좌파적 정책이나 좌파적 제도나 좌파적 정치 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은 거의 항상 늘 반시장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보수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정치 집단에 표를 던지도록 만듭니다. 그냥 그들이 좋아요라는 본능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좌파적인 겁니다. 그냥 그들이 싫어요라는 것은 그냥 어떤 느낌이 든다는 부분들은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자기 지갑에 돈이 나갈 때 그냥 좋아요라고 해서 돈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따져보고 사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나 정책이나 제도에다 표를 던질 때는 자기가 돈을 쓰는 것만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싫어요 이렇게 그냥 좋아요 표를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사 전반은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 사회 젊은 분들이 그냥 그냥 좋아요 그냥 싫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능에 따라 선택하면 정치 지도자나 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능을 거부하고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적 집단에 대해서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따져보는 부분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암울함을 날로 대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싫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세월을 두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르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자기가 돈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옳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합리와 이성과 논리라는 부분을 동원하는 그런 더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야 파국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냥 던진다 그냥 좋다 그냥 싫다 이렇게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따르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양상훈 칼럼이 쓴 그냥 젊은이들이 싫다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싫다 그냥 좋다는 것이 바로 당신 미래를 완전히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다. 이 점에서 한번 오늘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